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조금만 있으면 크리스마스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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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뜨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거에요 그니깐 예수님을 예배해야 해야 되겠죠 크리스마스 라인은 크리스마스 라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알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음 지금은 3일만 참원 크리스마스에요 네 오늘의 요철에는 이거에요 그냥 소 1문이 어 이거는 어제는 저 오늘은 친구 라는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알겠는데요 Saul Saul 예수님 예수님 하하 예수님 하하 컵 예수님 하하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네 짠 웃기다 웃겨요 오 이 새끼 멋있다 그게 비쌀까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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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The fu 진 다음 کا 좀 더 방 방 방 방 방 방 방 inf Hoff you saw by damascus to arrest Jesus's followers 아 맞 terminalschanging 아 Fright light demonstramer 풀 Sometimes 일 passé 은 것 같아 신atten 좀ần이 결국 Account 아 여러분 담마 어? 땅땅땅 땅땅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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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입니다. 맞춰보세요. 맞춰보세요. 두 개의 종이 앞에 것입니다. 지주문 예스 가죠. 예스. 오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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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.